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면전을 앞두고 전쟁 2단계 선언을 하면서 가자지군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은 북한을 마주한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매달 마지막 주 이 시간에는 아주 특별한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외교안보, K-방산 등에 대해서 공태희 OBS 라디오본부 제작팀장과 얘기해보죠. 어서 오시죠.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죄송하고요. 공연이나 행사를 만드는 기획자이자 연출자인데 오늘은 밀리터리 덕후로 나왔습니다. 밀리터리 덕후, 요즘 말로 밀덕이라고도 아는데 그러기도 하고 또 PD를 하시면서도 200번 넘게 일본 단위 오시면서 일본 덕후로도 유명한데 일단 첫 시간이니까 저는 특별하다고 얘기했는데 각오 짧게 얘기해 주시죠. 일본 덕후는 맞습니다만 친일파는 아니고요. 콘텐츠를 만드는 덕후, 그 정도가 적당한 자기소개일 것 같습니다. 오늘의 캐릭터는 밀리터리 덕후라고 말씀드렸고요. 밀리터리 전문가는 아니고 덕후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뉴스오늘이나 OBS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개인적인 견해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감안하고 들으셔도 좋겠고요. 첫 시간인데 주제가 좀 무겁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얘기인데 특별히 이거를 주제로 삼은 이유가 있을까요? 한국은 세계에서 주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경제나 문화 규모에 비해서 국제적 감각은 그 수준까지는 아니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되고 있었고 한국 언론은 물론 대중도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고도로 국제라는 세계에서는 멀리 떨어진 지역의 전쟁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가장 대표적일 텐데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그러니까 것이 경제만이 아니라 육가 상승, 고물가, 고금리로 이어지는 이 3종 악영향을 생각한다면 이번 전쟁도 그 연장선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무장 전파 이렇게도 알고 있거든요. 이 전쟁의 정확한 명칭을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이건 역시 개인적 의원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가자의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팔레스타인 인구 대다수는 예루살렘 인근이 서한, 영어로는 웨스트뱅크입니다. 여기에 유엔 참관국 지휘인 팔레스타인국, 유엔이 공식적으로 국가로 인정한 건 아니고요. 참관국 지휘입니다. 팔레스타인국의 행정수도인 라말라도 가자에 있지 않고요. 웨스트뱅크에 있습니다. 지금은 가자의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이고 있지만 하마스의 뒤에는 후경국인, 그리고 배후국인 이란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미국의 최신의 최대 항공모함인 제랄드 포드함이 이미 배치돼 있습니다. 자칫하면 국제전으로 번질 수도 있겠죠. 이걸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국한하는 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의 정부, 바램 정도인 것 같아요. 냉정하게 본다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 의견입니다. 벌써 전쟁이 발발한 지 3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의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제 하루 또한 목표물 450여 곳에 타격을 했다, 이렇게도 밝혔고요. 사실상 지상전에 전면적으로 이스라엘에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전쟁의 발발과 지금까지 전쟁의 상황 좀 짧게 알기 쉽게 정리해 주십시오. 이미 양측 사상자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스라엘 선언대로 지상전 공격이 본격화된다면 양측 사상자가 수만 명에 아주 쉽게 이르겠죠. 오늘자 기준으로 이스라엘 사망이 1,400명이고요. 이 중 민간인 사망자가 1,000명입니다. 부상은 5천여 명, 포로는 210여 명, 하마스는 8,100명이 죽었고요. 민간인이 대다수입니다. 부상은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이런 전황의 정리보다는 전쟁의 배경과 격화 양성이 너무 참혹하다는 데 주목하고 싶습니다. 민간인이 너무 많이 죽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태국, 독일, 네팔 등 제3국인도 정말 많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민간인 거주지 폭격으로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망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더 주목해야 되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자 지구에는 하마스가 파놓은 가자 메트로라는 터널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전면전으로 가자 메트로에 대항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자 메트로는 사실 우스갯소리죠. 가자에 지하철이 있을 일은 없고. 그런데 이게 총 연장이 수백 킬로미터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우리 수도권의 광역 지하철보다 훨씬 더 넓고 긴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입출구만 100개가 넘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벙커버스터탄이죠. 벙커버스터는 관통력이 높은 탄으로 지하 50m까지 땅속을 관통해 폭발하는 특수탄입니다. 이걸 도입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이스라엘군이 무력화한 하마스 메트로는 전체 10% 내외 정도가 정설입니다. 이걸 전부 무력화하는 건 한마디로 돈 낭비고요. 전부 대처하기도 불가능하죠. 이스라엘은 비살상 화학폭탄 등을 도입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사실 이건 프로파간드에 가까울 거고요. 하마스 내에서도 지도 전체를 숙지하고 있는 대원은 최고위층 말고는 거의 없을 겁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